굴삭기 기능사반 실기시험을 앞두고 오늘 주행 최종 마무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코스 벗어났고요. 지금부터 후진 후진하고 있습니다. 후진한 코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뿐하게 아주 잘했습니다. 소요시간 2분인데 1분만에 통과했습니다. 오케이 멋집니다. 굴삭기 국비주간반 우리 홍여사님 시작했습니다. 굴삭작업 스윙했습니다. 스윙했습니다. 앞에는 우리 중안반 조장님이 시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영천역 앞 영천역 뒤 영천제일 중장비학원 국비반 굴삭기 중안반 우리 황여사님 두 번가씩 됩니다. 두부박을 찍지 못합니다. 두부박을 찍지 못합니다. 아래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셋 이렇게 한 4시간 정도만 연습하면 이렇게 굴삭기 기능사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합니다. 예, 흑량도 충분합니다. 영천제일중장비학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흑뿌리기가 시작됩니다. 예, 자, 세 바가지째, 예, 이제 굴삭작업, 예, 포크를 내렸습니다. 자, 암을 당기면서 흙을 파고 있습니다. 아이고, 흑량도 많습니다. 자, 평탄 작업하고 있습니다. 평탄 작업도 아주 잘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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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